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정책사업인 농촌협약 시범 도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성군 김주환 건설교통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농촌협약 사업이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수립한 전체적인 전략계획과 세부계획인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21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지열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홍성군이 최종 두 곳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 중 각 시도에서 엄선된 25개 시군이 신청하여 서류 검토 및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 9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성 농정발전포럼과 홍성통 마을 만들기 센터 등 훌륭한 민간 거버넌스를 조직 구성 운영하고 농촌협약 정책 운영의 구성과 농어총사의 MOU를 채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홍성군의 역량과 노력 그리고 저희 김석환 군수님이 추진의 지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홍성군을 포함한 총 2개 시군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홍성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까요? 농촌협약은 그동안 단순히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등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2020년 한 해 동안 현재 홍성군의 취약점을 분석해 크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각각 생활권별로 생활 서비스 개선, 농심 중심지 기능 강화, 다양한 작은 거점 만들기, 지역자원 가치 재고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유효자원을 활용한 농촌재생, 도농복합형 커뮤니티 기반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체계 붕괴 방지 및 약한 주거환경 개선, 중심 거점 지약과 배우마을 기능 분담 및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소득 및 일자리 부족 해소, 방치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를 동화하며 농촌 공동체 약화 및 소멸에 대응하고 신구 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및 주민주도의 지역 거버넌스 확충에 기여해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까? 우선 홍성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홍성 농정발전 포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홍성통 등이 민간 주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홍성군 전체의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절차를 이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마을만들기 등 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한 행정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공모사업 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화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과 기타 국토부, 충청남도의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그동안 체중해 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홍성군은 내포신도시가 위치하고는 있으나 도는 복합지역입니다. 대부분 이런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농촌지역이라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과수화와 권영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협약야말로 전방위적인 농촌 발전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농촌의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성군의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김주환 건설교통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